동단위의 자료에서도 단 한 곳에서도 미래통합당 후보가 사전투표에 승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수치 군자동의 전해수계 12.3% 플러스 이 수치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수치입니다 당일투표 득표율에 비해 가지고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이 민주당의 전해수 후보가 12.3% 나왔다는 이 자체가 그냥 바로 부정선거의 증거입니다 이렇게 광진구 갑의 구민들이 당일투표와 사전투표에서 군자동 동민들이 이렇게 다른 투표 성향을 보일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 후보의 플러스 값하고 그 다음에 미래통합당의 마이너스 값하고 정의당의 마이너스 값을 더한 값이 거의 일치합니다 선거를 조작하게 되면 좌우대칭 구조의 숫자가 만들게 됩니다 한번 보시죠 광장동 예를 들면 민주당 후보는 14.1%입니다 사전투표를 쑤셔박아 가지고 표를 더 줘 가지고 통합당 후보하고 정의당 후보를 더하게 되면 마이너스 14.05%입니다 거의 일치하죠 그러니까 한 26% 정도를 29%를 조작하며 절반 정도는 민주당에게 표를 넣어주고 절반 정도는 경쟁자인 미래통합당 후보하고 정의당 후보의 표를 빼앗는 방식입니다 좌우대칭입니다 플러스 14.1 마이너스 14.05 중국 제4동은 민주당 후보가 15.15 그리고 통합당과 정의당 후보를 더하면 마이너스 14.34가 됩니다 이렇게 하면 그래프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플러스 값하고 미래통합당의 마이너스 값 정의당의 마이너스 값이 더한 것이 일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도표마 하나만 보더라도 그냥 부정선거를 2020년도 4.15 총선에서 민주당 광진구 값에서 한 겁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여러분들 제야고수의 추계제에 따르면 광진구 값에서는 26%를 조작했습니다 광진구 값의 사전투표 참가자 수가 42,748명입니다 이것이 26%니까 절반인 13%는 5,557%를 민주당 후보에게 밀어주고 그 다음에 통합당 후기에 5,557%를 빼앗은 겁니다 총 조작 득표수는 5,557 곱하기 2죠 이 두 개를 다한 것이고 조작은 26%입니다 미래통합당의 김병민 후보는 자기가 받은 투표 사전 득표수에서 29%를 빼앗긴 겁니다 그 최종 결과가 전해숙 후보는 47%를 득표를 했는데 60%를 득표한 것을 뻥튀기가 된 거고 김병민 미래통합당 후보는 원래는 45%가 득표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표를 빼앗기가 32표로 내려앉게 됩니다 민생당 후보는 조작을 하지 않았습니다 보시죠 다음은 이 3번 하단에 있는 것이 중앙선거관련의 발표 자료입니다 민주당 후보는 5만6천표 통합당 후보는 4만2천표를 받은 것으로 그렇게 당락이 결정됐습니다 만4천표 차이 정도로 전해숙 후보가 승리했다 그렇게 발표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투표소 레벨에서 동일한 조작률 26%가 적용됐다는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것을 모두 다 수정해서 원래 조작되지 않는 진짜 투표소별 사전 득표수를 이렇게 구해가지고 합산한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민주당 후보가 사전투표에서 2만5천8백표를 받았다고 발표했지만 실제로 진짜 사전 득표수를 민주당 걸 구해보니까 2만243표입니다 미래통합당의 김병민 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만3천8백21표를 사전투표에서 받았다고 발표했지만 동일한 조작률을 찾아낸 다음에 그것을 원상복귀시키고 나니까 김병민 후보는 1만9천378표를 사전투표에서 받은 겁니다 그래서 정상투표인 5번 당일 득표하고 사전 득표를 구해가지고 더해보니까 이게 최종류로 진짜 득표수입니다 민주당의 전해숙 후보는 5만1049표 김병민 후보는 4만8천379표를 받은 것이죠 순위는 바뀌지 않았습니다만 표격차는 현장이 줄였습니다 광진구 갑의 4.15 총선 당시에 총선에 선관위 발표는 1만3784표 차이로 민주당 후보가 승리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조작된 사전투표수를 수정해가지고 보니까 불가 차이는 2670표 차이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표를 조작한 겁니다 표를